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묶어서 코코한테 먹겠습니다. 그래서 코코가 간식을 보고 미쳐서 달려가면 유나의 이빨에 뻥하고 빠질 거예요. 코코를 꼭 잡고 준비됐나요? 앞을 보고 꼬리를 잡아봐. 코코 꼬리를 잡아봐. 손 놓고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걸리잖아. 줄에 걸리잖아. 줄에 걸리잖아. 줄 걸리잖아. 그렇지, 그렇게 잡고 있어. 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. 고소 가만히 있어. 코코가 지금 옷을 입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아, 그래? 누워버렸어. 누워버렸어. 앞에 가지기 있잖아. 앉아. 꼬인줄을 잘 뚫는 다음에 몸에 못 잡아봐. 여기 걸렸잖아. 여기를 잡아봐. 이걸 잡아야지. 발로 콕. 발로 콕. 고소 가만히 있어. 간식. 간식. 알았어. 안 하잖아. 움직이 엄마가 잡고 고기하잖아. 손 놓고. 야. 야. 아프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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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빨리. 하나. 둘. 하나. 19세자. 준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? 시작. 아아악. 코코 발 잡지 말고. 코코 발 잡지 말고. 코코 발 잡지 말고. digo. 오, 갈까? 아프지 말자고. 아프지 말자고. 가라고. 다 빠졌어. 다 빠졌어. 이발 빠졌어. 이발 빠졌어. 아프지 말자고. 이제야 문화. 아프지 말자고. ㅎㅎㅎ 아 뭐야 ㅎㅎㅎㅎ 응! 그렇지 콜? 으음! 어어? 노래지길래? 으으응! 으으응! 응응! nuestra amiga 작아 나랑 같이 아픈 건 아니었지?! 오늘은 연예단TV 선거예요 그죠? 네, 말해주세요 안녕 가히자요 안녕 안녕 뿅뿅뿅 사운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